서민과 함께하는 서민시장, 서민시장 최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백일입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서민시장 최백일입니다. 보수가 몰락했습니다. 이렇게 의리 없는 보수는 처음입니다. 의리가 없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의리가 없는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측에 국민의힘 당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지지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제천다장 국민의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최백일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즐겁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이 터져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는 이 최명현. 최명현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리를 줘버리고 음에 웃음만 나옵니다.